멤버 빠졌다고? 왜? 누가? 난 왜? 야 이 개새끼! 변현쟁이 개새끼! 또 내가 캔니엘 존에 날 뺐어? 아.. 150개 나왔어요. 아유 5천 개 아가리 통에 넣어줌 뭐하냐? 어? 200개 빵도 안 껴주는데.. 버러지.. 퀴즈옹 같은 새끼.. 에라이 주몽 같은 새끼.. 5천 개 아가리에 넣어줌 뭐해? 알고 있지? 아까도.. 아 1대1 연습이나 해야겠다. 1대1 연습이나 할게요. BJ 없냐? BJ 누구 있어? BJ가 없네? 와.. 여캠이랑 해야되네 막말로.. 미니쉘이랑 1대1 해야되네.. 재혁이 형님이랑 단판? 재혁이 형님이 지금 시간에 방송하시나? 재혁이 형이랑 단판 해줄 거야? 어.. 재혁이 형님이랑 단판 할게. 형님! 뭐 하시나요? 단판 가능하세요? 단판 가능하네.. 어.. 할까? 오케이. 1대1 연습하자. 박재혁. 재혁이 형이 개이득이라고? 잘 보여줄게! 내가 지금 기량이 어느정도인지 재혁이랑.. 재혁이 형이랑 하면서 보여줄게. 진짜 내가 지금.. 어느정도급인지.. 아 솔직히 지금 택신급은 아닌데.. 택신 바로 전단계.. 그냥 진짜 점태경.. 점태경이에요 지금.. 절대 진리가 없어. 난 지고 싶어. 어 난 궁금해! 내가 재혁이 형한테 지면.. 어떻게 질지.. 그게 궁금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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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de..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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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